반갑습니다. 음부경 도의 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일광 황희창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음부경이 어떤 글인지 천부경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고 또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는데 어떤 상극적인 부분에 대한 이치 그 다음에 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상생과 상극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상극이라는 거에도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지나다 보면은 하도와 낙서를 통해서 하도와 낙서의 어떤 상생과 상극적인 부분의 어떤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음부경의 첫 구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절입니다. 저는 이 첫 구절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심장이 쾅쾅 뛰었다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참 도통하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관천지도 집천지행 진위. 제가 이제 해설을 한 거는 하늘의 도를 관찰하고 살펴 그 도를 잡아 행하여 나가면 그것으로 다함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우리가 하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늘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없는 게 많죠. 그런데 하늘 지금 이 공간이 하늘인데 하늘을 막아 놓은 거죠. 하늘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칸막이로 막아 놓은 거잖아요. 그 안에 나는 집이다, 내 집이다, 120층, 130층, 100평, 200평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하늘을 막아 놓은 건데 땅을 딛고 있죠. 그런데 이 지구가 지구죠. 지. 땅은 지라는 게 지구잖아요. 뚱구니까 지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가 천은 이렇게 있고 비가 오죠 오늘.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땅이 있죠. 지죠. 천지할 때 지인데 이 지는 움직이고 있어요. 돌고 있다고. 그렇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돌고 있는 거 우리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그걸 느끼면 못 살죠. 아무것도 지금 존재할 수가 없죠. 그 속도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돌아가는 땅, 지를, 천과 지를 떠나 살 수가 있나요? 못 삽니다. 그러면 하늘을 알고 땅을 알아야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그래도 그게 천지의 이치예요. 그런데 그런 하늘의 도, 이런 도를 관하라는 겁니다. 관. 관. 그러니까 견이 있고 관이 있죠. 그런데 견과 관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견이라는 걸 보면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견. 그렇죠? 그 다음에 관 있죠. 관. 관인데 이게 정확히 쓰면 이거죠. 이 견자가 이렇게 옆에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저도 지금 쓰다보다 저도 본 건데 이런 관에다가 견이 있죠. 그럼 견이라는 건 제 생각인데 견이라는 건 지금 앞에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메라에 대해서 카메라의 특성, 카메라의 어떤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의 변화무쌍한 모습들, 작동, 그 다음에 그 카메라가 나한테 주는 어떤 의미, 이런 것을 세심하게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험에 따라 우리가 관찰한다고 그러죠. 관찰. 이렇게 뭔가 관조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펜이 있어. 그럼 펜을 봐. 견. 펜이네. 인지했죠. 그러나 펜이라는 존재가 저한테 주어지는 수많은 의미들이 있죠. 환경에 따라 이 펜의 위치나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짚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이 펜이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살펴볼 줄 아는 것이 관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천지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관천지도 하늘의 돌을 그렇게 관해가지고 그 다음에 집천지행해라. 이게 뭔가. 이제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집. 이게 잡을 집이거든요. 옥편에. 그러면 집. 모은다. 모은다는 것도 되고 집중한다고도 되고 뭘 잡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잡는 거에 잡아서 뭔가를 행한다. 집천지행해라. 그리고 하늘의 움직임을 잡아라. 내지는 하늘이 행하는 것. 하늘의 돌을 관찰하고 하늘이 행해지는 것. 움직이는 것을 잡아라는 것도 되겠지만 그걸 잡아서 하늘에 어떤 이런 내려주고 뭐 하는 것들을 잘 잡아서 행해나가는 것도 되겠죠. 뜻이. 그러면 그건 뭐 이렇게 보시든 저렇게 보시든 여기서 집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관하고 관한 다음에 집하라는 거예요. 집. 자 그러면 잡는다. 또는 뭔가를 내가 취한다. 또는 뭔가를 모은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상생 어떤 생하는 어떤 생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집. 집천지행하는 거에 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행을 해야 되는데 이 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집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관천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생하는 것도 있지만 이 집이라는 의미가 저는 어떤 의미가 더 크다고 보냐면 나한테로 모은다. 나한테로 가져온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상생과 상극에 있어서 어떤 극한한 거 또는 뭔가를 취하는 거 또는 뭔가를 통제를 받는 거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주 명략으로 봤을 때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가 뭔가를 생하는 거 생하는 존재는 여기까지는 재예요. 이건 재예요. 재. 이건 재입니다. 내가 극하는 것을 재물로 봐요. 펜이 있어요. 이게 제 거예요. 전철에서 떨어졌어. 누가 딱 잡으려 할 때 어 이거 될 건데요? 내 건데요. 이렇게 내가 취하는 거 내가 물려받은 나의 재능 또의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집 재산, 자동차, 돈 또 남자로 보면 여성, 여자 여자, 여성이야 여자 그리고 내 아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취하고 있는 거 돈 벌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하고 생하는 것은 이 눈덩이가 조금 더 커지는 걸로 이게 생해 주니까 이 재를 더 불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취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빵이야. 내 빵이야. 내가 먹을 빵이야. 내 빵이래. 그럼 이 빵이 쟤인 거예요. 내 거라는 건 내 거. 그렇게 내가 극하는 게 쟤라는 거죠. 또한 여기 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은 뭐냐. 관은 나를 극해요. 반대로. 그럼 이건 뭐냐. 관을 우리가 관을 뭘로도 보냐면 직장으로도 봅니다. 또는 남자로 보면 아들, 딸 자식으로 봐요. 자식. 자식으로 보는데 자식으로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직장 또는 뭘로도 봅니까? 나를 구속하는 형무소. 구속하니까. 제도, 법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존재가 있을 때 A라는 존재가 있을 때 그 존재가 뭔가를 취하는 행동이 있고 내가 또 극을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것도 있지만 통제를 받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안에 있는 상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집한다는 것은 뭐냐. 뭔가를 내가 하늘의 하늘의 어떤 도를 그죠? 하늘의 어떤 도를 하늘의 이치를 잘 관조하고 살펴서 내가 뭘 그걸 취하고 상극 어떤 취하고 극하고 통제받는 것에 맞게 이렇게 행하면 행하면 어떻다? 진이다. 진. 다 했다. 다 한 거라는 거예요. 음부경의 이치에 맞게 다 다 했다는 겁니다. 다함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도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끝난 거다. 쉽게 말하면 다 한 거다. 관천지도하고 집천지행하면 진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뭐라고 말을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천지행하는 것이 다함이기 때문에 고로 어떻게 해라? 고로 고로 천여 오적을 견지자 해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두 구절을 같이 넣었는데 견지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여 오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천여 하늘의 도를 살피고 하늘의 집천지행 하늘이 잡아서 움직이는 어떤 이런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하늘이 잡아서 하늘에 도가 있는데 하늘이 집 하늘이 뭔가를 모아서 막 움직이는 어떤 다섯 가지 오행들이 있는데 이 오행이 있는데 이것을 잘 행하 이런 걸 알고 행해 나가면 다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천여 오적이 있다는 거야. 그럼 하늘에는 오적이 있다. 이거를 잘 볼 줄 아는 자는 창성한다. 번성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오적이 뭐냐 오적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첫 구절을 딱 봤을 때 아니 오적 그러니까 오적. 이게 무슨 뭐 을사오적도 아니고 무슨 오적이 나오니까 다섯 가지 적이라는 거예요. 적. 그죠? 오적. 이게 뭐 앞에 빠진 게 뭡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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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 도. 도 도적이죠. 도적. 또는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죠? 또는 뭔가를 극하려고 하는 그죠? 또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이런 적들이 있다. 도적이 있다. 도적. 다섯 가지의 적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오행을 우리가 분류하잖아요. 이렇게 이 안에서 극이 이루어지는 이 오행 오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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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극지리 그죠? 오행 상극을 저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오행의 상극지리를 견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잘 보고 거기에 맞춰 행해 나가면 어떻게 된다? 창성하다. 창성해진다. 이 첫 얼마나 관천지도 집천지행 진이 고로 천유의 오적이 있으니 견지자는 창하다. 이렇게 구절을 시작합니다. 음부경이죠. 그러면 이 오적 이 오행 우리가 오행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이 자동차 비행기 TV 핸드폰 볼펜 제 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오행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오행으로 다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행 지리를 가지고 오행이 상생도 되지만 이렇게 상생도 되지만 이 안에서 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거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잘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도에 맞게 관천지도를 하는데 그 도에 맞게 관천지도 하잖아요. 하늘의 도를 하늘의 도에 맞게 이거를 움직이는 극을 하고 상극을 하고 상생을 하는 사람이면 다 된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 우주의 도 어떤 이 천지의 도가 그걸 관해서 그걸 잘 잡으면 잘 수렴하고 그 이치를 잘 따서 우리가 우주선도 쏘는 거고 그 이치를 아니까 우주선도 쌓고 GPS도 쏘고 이렇게 차도 만들고 다 그 어떤 하늘의 이치에 따라 물을 가두어서 물로 정수를 하고 모든 행동들이 다 관천지도 하고 그걸 잡아 잡아서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을 극해서 자연을 잡아서 그 오행의 움직임을 잘 살펴갖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관천지도 하고 집천지행 하면 그냥 그게 천지 만물인 거죠 그 속에 인간이 있는 거고 그러니 거기에 오적이 있는 걸 잘 살피는 사람은 창성하다 창성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려시대에 가면 핸드폰 만들 수 없었나요 고려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깨달음이 있으면 핸드폰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물질은 그대로 있었으니까 반도체 만들 수가 있죠 규소 있었는데 뭐 그게 왜 그때는 더 많았겠죠 자연광물들이 그런데 왜 안 만들었어요 못 만든 거죠 깨닫지를 못했긴 집천지행을 못 한 거죠 우주선을 만들었어 핵무기를 만들었네 그러면 뭔가 하늘의 어떤 이치를 잘 살펴서 자연의 이치를 뭔가를 따져서 뭔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뭔가를 자기네들만 잘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만든 거죠 그러나 그 도에 맞는 겁니까 이게 상극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도 결국은 당해되는 거예요 나도 그걸 봤거든요 내가 자연을 내가 자연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자연이 그 대신 환경 환경 어떤 기상 이유로 나한테 돌려주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집천지행 집을 하는 이 집 뭔가를 잘 모으고 집대성 하는 것들을 이거를 잘 해야지 이 도적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지 잘 살피하고 살피고 봐야지 창성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런 구절에 다음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구절은 첫 구절은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이 또 참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천유오적 견지자 창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적재심 시행어천이다 이게 뭡니까 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죠 오적에 대해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오적이 마음속에 있다 시행어천해라 행에 베풀어 나가래요 시행하래 시행해라 시행령 시행해 하늘로부터 하라는 거야 하늘의 뭐죠 하늘의 천지 도에 따라 하라는 거죠 관천지도 해가지고 이 천이 이 천이잖아요 이 천 이 천에 도 그 다음에 이 천에 천이 행해 나가는 거 이거를 잡아가지고 집천지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이 오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적은 어디에 있냐 마음속에 있대 마음속에 세상에 이게 여러분들 야 이거 하늘부터 행해 나가는데 어디에 있다 여기 있대 여기에 마음에 있죠 왜냐 자기 마음 따라서 자기의 마음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팍자가 있어요 팍자가 있는데 딱 1인분만 있는 거예요 1인분 1인분 먹을게 근데 나누면 둘 다 배부르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만 확 다 가져가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에 이 사람도 이 사람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적 다섯 가지의 어떤 적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 있냐 마음속에 있다 이게 마음속에 마음속에 그런데 이 마음이란 게 있지만 어떻게 행해 나가라는 겁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 하라 이 이 어 하늘의 뜻에 따라 좀 해 그 얘기 아니에요 예 하늘이 그렇게 하냐 이거야 하늘이 예 그러면 자 이게 뭡니까 마음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천심이죠 천심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욕심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심에 따라 네 마음속에 천유 하늘에 오적이 오적이 들어가 있으니까 관천지도 하고 집천쟁해라 그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서 해야지 그냥 네 욕심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못 먹던 여기가 못 먹던 한쪽은 굶어 죽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지구라면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면 몇몇 나라가 몇몇 나라가 다 가져가 버리면 못 살아야 못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도 도가 있다는 거죠 도에도 이 오적 이 오적 이 오적 도둑질 어휴 적이 뭐예요 적이 도둑 우리는 누구나 누구나 도둑질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도둑질을 하더라도 도둑질을 하더라도 내 입속에다 요거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요쪽도 먹고 이렇게 먹는 도의 도를 가지라는 거죠 여기만 다 먹으면 여긴 굶어 죽으니까 근데 그것이 천심이냐 그럼 나만 다 먹는 거는 욕심이고 욕심이고 천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절이 참 간단한 말이지만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지금 뭐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하늘의 뜻에 맞는 건가 시행어천 자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이것이 과연 내가 하늘의 뜻에 맞는 거고 하늘의 뜻에서부터 맞게 하늘의 뜻에서부터 맞게 내가 행하고 베풀고 있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구절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